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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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감사하게 일에 쌀도 주고 업무도 갖다 줘서 출석을 여기로 잘 지고 잘 먹고 잘 지내겠습니다 여자리 고맙습니다 여자리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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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치약계층 저희들이 결연을 맺고 돌보고 있는 희망품차 결연세대가 2000세대쯤 됩니다 그분들에게 추석맞이 특별 선물로 잡살, 부식세트, 기타 등등을 드리고 있고요 diverön해 한 곳에 혼자 있는 게 toch 쓸고 갖다 주셔서 고맙게 다 먹겠습니다 limbs 들어 유니こんな 보호 유니 출석 그래서 즉 즉하게 보낼 건데 이런 좋은 선물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